자 여러분들 두 분 계신 게 많아요. 네모 3장,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연이길뜬. 너무 재밌어. 요즘 시내가 좀 가보니까 얼굴 책이라든지. 너둠을, 그쵸? 너둠을 되게 힘드게 만든 공연. 맘을 올리는 개미가 아니니까. 개미랑. 올려도 돼요? 올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올려주시지요. 올려주세요. 저희 해결 샵, 한국인 선천하시고 샵, 구넥 샵, 신랑자, 샵, 구넥 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자님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자 우리 날의 축제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우리 응원방법이 따로 준비가 있는데 자 첫번째 응원방법 손머리 위로 올리고 올리고 중지와 약지를 접은 다음 손가락 만들어서 손가락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공연 이벤트 이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화목소리와 소리질러야 돼요. 뭐 자연인데 뭐냐. 많고 소리질러주시고 즐겨주시면 되겠사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여기서 소리지르면서 싹 다 풀고 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오케이, 야주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소리 한 번 질러주던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시작하려고 나온게 아니에요. 한겨울 날이 숙제 우리끼리만 즐기기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다 같이 즐기려고 관객분들 여섯 분 정도만 선발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갑작스럽지만 제가 한 번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이쁜 커플 한 팀이 있습니다.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분 많이 사랑하시나요? 나가기 싫습니까? 오케이, 여자친구분 남자친구분 많이 사랑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오케이, 남자답게 자, 오늘 여자친구가 몇입니까? 나오실수 예, 화이팅 모른다, 모른다 오케이 2250 2981 근데 고점은 이렇게 초기 커플들은 남자들한테 조금 떠넘기지만 이번에 여자친구의 이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좋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얼굴 다리가 없어서 부끄럽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이번엔 초랭이 한번 보여주시오 자, 여기도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남자분 옆에 있는 남자분 사랑하십니까 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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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자, 좋아 자, 이번엔 오케이, 이번엔 제가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엄청나게 화목한 가족이 있습니다 딸이에요? 딸? 오케이 자, 딸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고 아빠 아빠 자, 넣어주시죠 오케이 자, 방금 아빠라고 대답하신 분 누구신가요? 네 아빠 나오시죠 예 아빠 아빠 오케이 이렇게 조용히 하면 반이라도 간다 자, 오케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절반 이상은 넘으셨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자 우리 잠깐 만만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구성이냐 힙합으로 가시겠소 예 자, 힙합의 3조선은 조, 땡, 땡, 이 신발 그리고 그리고 거꾸로 쓴 노자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신분을 시크하게 가릴 수 있는 썬놈 여기에 그걸 하신 분이 있소 와 와 잠깐만 뒤에는 있어 자, 그 분 가위바위보 하시오 자, 그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시겠소 자리 일어나서 자 자 자 이동격사를 누가 만들 것인가 자, 과연 안 되면 나온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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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 자, 근데 가위바위보에 참여하셨으니까 이번엔 저와 다위바위보 오케이 자, 갑니다 제가 먼저 할 것은요 힙합의 가장 기본 멋입니다 바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케이 도전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이렇게 여섯 분 정도로 선발을 완료가 됐나요 와 손흥이 왠 자, 여섯 분 정도 선발을 하였는데요 플라타쥔 앞에 진 남자와 부네가 설명한 것과 같이 자, 이런 손가락 만들면서 손이 마음껏 찔러 주시면 가위바위보 아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tiny Kart James ну 조치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야 야 야, 원래 타도가 아니고 쓰나미고, 왜? 오케이, 쓰나미야, 쓰나미. 58, 59, 60. 아이고, 많이 들어와 주셨구만. 나는 이 민속현을 수호하는 소시이라고 하오. 다들 반갑소. 그래, 그럼 지금부터 이 민속고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에 관하여 이 사자탈과 방상시탈이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 잘 들어보면 축제를 즐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거라. 아, 안 힘들었을까? 나 사자탈이라고 하오.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선의 새해는 굉장히 화려했어. 바로 이 날의 축제 덕분이지. 아, 맞아. 나로만 할 것 같으면 그 날의 축제에서 참기들이 엄청 쫓아내고 다 됐다고. 그, 막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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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이렇게 쭉 또 쫓아내고 또 불러, 아, 이렇게 또 위협도 하고 그랬었거든. 야, 그 뿐만이 아니잖아. 우리 그 석 달 그 날에 궁중의 잡기 쫓으러 갔을 때 기억나? 그때, 그때 말이야. 그, 막 살풀이도 하고 불꽃 널리도 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요즘에 이 애기들처럼 MZ 세대들은 이 잡기 쫓는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바로 우리 초랭이 알려줄 거야. 야, 초랭아, 잠깐만 나와보거라. 아이고 형님, 죽으셨습니까? 그래, 그래. 야, 요즘 MZ 세대들은 잡기 쫓는 방법이 바뀌었다면서 그걸 여기서 한번 보여준 거야.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래, 그래. 아,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DJ 신업. Yep. DROP THE BEAT! 오케이, 초랭이 DROP THE BEAT! 오, 정끼리. 한 번에 밀어줘. 한 번에 밀어줘. 이 해밀어다. 제아버스 미친리. 오, 예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잠깐! 그게 무슨 트렌드입니까? 오, 저 연티넘! 안녕하세요. 이 민속촌에서 힙합을 전수하고 있는 힙선비라고 합니다. 소신, 나우리. 제가 트렌드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 멋있는 춤을 초콜릿처럼 꺼내보거라. 좋습니다. 자, DJ 이쁘네. DROP THE BEAT! 오케이, 힙선비 여러분이 DROP THE BEAT!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힙합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멋있게 가우 좀 불러보겠습니다. 온, 투, 쓰리! 소리가 너무 잘. 영국! 으이!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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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너무 훼손했습니다. 웃음도 선사했고. 손짓도 쪽팔르지? 빨리 진행해주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할 수도 있길 바라. 제가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엄마 저기 좀. 빠스파. 이거지 이거. 아 그래, 사람들 잡기들아가지고 싹 다 흘러나겠어. 아 그리고 말이야. 이 나라의 축제는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무사 태평을 기원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축제였다고. 아이고, 궁중뿐만이겠습니까? 민가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옛날에 우리 소신나을이랑 사자탈 형님이랑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자탈 춤 엄청 추다 보니까 저쪽 사자탈 포토존까지 만들어주셨잖아요. 아 그래 그래. 저기 아주 잘 만들어놨더라. 네. 아 그것뿐만 아니라 저쪽 양반가 쪽으로 가면은 그 장수와 무사 태평을 기원하는 하겨나 포토존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잠시만요. 수호신 형님. 그 한국민속촌 나라를 다 같이 즐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친구들을 몇 명 좀 찾아놨는데 이 앞으로 좀 불러와도 될까요? 그래 이 날의 축제는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인만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있는 것 그래 초랭아 너의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거라. 친구들아 나와봐. 마지막 초랭이는 조금 상태가 안좋은데. 야 근데 초랭아. 그 어째서 다 초랭이들인 것이냐. 아니 뭐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들 제 친구들이니까요. 제 친구들이니까요. 아하 그렇고 사자성으로 끼리끼리라고 하지. 좋았어. 그럼 날의 축제에 대해서 잘 들었겠지. 지금부터 날의 축제를 제대로 즐겨볼껀데. 날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탈춤과 학연어춤. 그리고 사자 탈춤을 출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초랭이 선생님과 십선비 선생님들이 잘 알려줄 것이니 연습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시간이 끝나면 댄스벤트를 시작합니다. 와우 댄스벤트를 시작합니다. 와우. 질문드리겠소. 내가 춤을 좀 춘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손 들었습니다. 여기 수행이 넘습니다. 이런거 있었습니다. 우로 해서 여기 딱 잘라서 너희들 초랭이 팀으로 오시나요. 너희들 힙선비 팀입니다. 옆으로 조금만 나와주세요. 오케이. 힙선비. 너희들 탈춤이 자신 있느냐. 학연어 춤이 자신 있느냐. 저는 탈춤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았어. 초랭이 학연어 가능하겠는가. 아 가능하옵니다. 맞어. 그럼 먼저 연습시간. 힙선비 팀의 탈춤 연습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 대표는 누가 할거지? 자 가장 자신있어하는 이 초랭이로 하겠습니다. 아 앞에 있는 초랭이.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자 지금부터 연습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제이 폰의 드롭 더 핏. 연습곡. 드롭 더 핏. 자 좋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보여드릴 탈춤은 파도와도 갈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도. 자 안무가 굉장히 쉬우니까 같이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한삼. 이 손에 묶여있는 한삼을 파도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네 번 칠겁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둘 둘 셋. 아주 좋아요. 기분이 매우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파도 네 번씩 쳤는데 조금 더 빠르게 쳐볼게요. 두 번씩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손이 파도가 되었으니까 내 몸이 파도가 되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네 발자국 가면서. 원 투 쓰리 포. 좋아서 굉장히 상당히.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아까 연습했던 파도 소리가 들릴 건데요. 오케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오케이. 자 이번엔 뒤로 네 발자국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자 이렇게 네 발자국 보면. 한 번 더 파도 소리가 들릴 건데요.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파도가 되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파도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덮치게 됐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죠? 많아져야죠. 바로 어떻게. 빠르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 힘썸피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생각보다 유명한.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 초래기 팀. 하겨나를 연습하셨던 데. 이 때는 누구지? 아. 우리 아주 오래 댄스 팻이 기대됩니다. 왜? 에이스 덤비에 에이스가 나왔고 우리도 에이스를 한 명 발견했어. 아 2분! 던져서 뒤에서 다 따라하고 있어. 아주 여유가 있으시지 않고 나는 팀껏까지 연습할 수 있는 인트로 여유 좋았어. 아주 여유있어. 자, 연습 시작하거라. 자, 학연화춤이라 함은 학춤과 연꽃춤의 합성어용. 그래서 나는 학과 연꽃을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어. 자, 연꽃이 무슨 모양입니까? 다들 연꽃 모양이라 하네. 동그라미 모양이요. 자, 동그라미를 한 번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소. 자, 하나. 다같이. 둘. 반대로. 셋. 잘한다. 좋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운동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연꽃이 나타났으면 그 주위로 이제 학이 모여질 것이요. 자, 학을 한 번 표현해보겠소. 하나. 둘. 반대로. 둘. 둘. 셋. 잘한다. 넷. 자, 학과 연꽃의 표현이 됐는데. 학이후 지금까지는 밑그림이었소. 자, 한 번 더 진하게 표현해보도록 하겠소. 다시 한 번. 꽃을 그려주겠소.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하나. 넷.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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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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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눌렀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지만은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왜 안 돌아와요? 이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이들 다 같이 자 원 투 쓰리 포 엄청 커다보니까 나의 발을 눌렀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지만은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남겨야지 치마 우리 초랭이 얼굴이 보이냔 말이야 부끄럽나봐 여기가 다 빨개졌어 자 혹시 지금 선물 남는 거 하나 있는가? 하나만 줘보시게 내가 꼭 주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 나중에 끝나고 따로 받으러 오라 그래 이거 개봉 없었던 건데 우리 지금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 꼭 잘 앉아있으면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줄 건데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민족촌에서 체험장에서 1회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상품권이요 서비타 이벤트를 할 거고 이분처럼 박수를 잘 쳐주시거나 봄이 좋은 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많이 가시죠 둘 선물을 드리고 예 아 아 힙서비팀의 사자탈춤 단체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자탈춤을 추기 전에 먼저 내가 사자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힙서비팀에서는 사자가 달리기하는 모습을 다듬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리기를 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는 고추가 맵다 앞으로 나와 자 오케이 좋았어요 팔의생활 누치 만렙이야 자 앞으로 나와주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머리가 있으니까 팔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분 앞으로 나오십니다 좋아요 어 여기 팔 너무 짝짝이 아니야 이거 자 오케이 영양분에 불균형이 있었나 봅니다 예 자 팔은 서로 마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머리와 팔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어 다리가 없네요 자 머리는 다리를 최대한 많이 벌려 봅니다 네 민속촌에서 잠시 안내 말씀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검정색 세란 차량 주차 딱지 떼기 일보직전입니다 앞에 있는 주차 딱지 떼기 일보직전입니다 얼른 해주시고요 네 옆쪽에 서 있는 우리 민속촌에서 빌린 민속촌 유보차 유보차 지금 견인 일보직전입니다 얼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리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벌써부터 저희 필살기를 보여드리면 아쉽지 않습니까 아 아 oysters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Q. 소나기 팀의 마지막 사자탈충 단체엔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우리 모두 합심해서 사자 그 자체를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사자가 먹이를 찾는 모습 사자가 먹이를 향해 은밀하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사냥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네가 허리고 자네는 뒷다리, 자네는 꼬리요. 자, 내 어깨를 잡으세요. 허리. 자, 그리고 뒷다리는 허리 어깨를 잡으세요. 뭔 소리야. 뒷다리. 양손으로 잡아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좋았어. 자, 마지막 꼬리. 꼬리 붙었어. 붙었어. 어, 잘 됐어. 자,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다 뒤에가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날 날아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어디 건덕기의 토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 돼? 뒷다리가 자아가 너무 강한데? 뒷다리 일단 끝나고 나와. 뒷다리가 지금 어디로 움직여? 자, 먹이를 발견했어. 은밀하게 잡아가는 거야. 자, 저 맨 뒤에 초래기는 사회생활하는데 덜 배웠나 봐. 눈치가 굉장히 없어. 그냥 끝나고 나와! 자, 뒷다리가 또 자아를 내밀어서 너 혼자 숨기지 않고 있어. 자, 뒤에 가서 꽈따 한 번 맞아야 되겠는데. 자, 지금 이 순간 먹이를 발견했어. 먹이를 향해 신나게 달려가기 시작하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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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아! 하! 하! 와! 또 이 것이 knows! 좀 거 wraps 댄스 배터리 시작하도록 할텐데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뭐죠? 선생님들께서 대표로 무대 한 번씩 보여주도록 할 템포! 자, 어서 집성비의 무대! 여러분들의 박수 업계 시작하겠어! 오케이, 좋았어! 오늘 분위기가 좋으니까 열심히 촬영해서 에이, 요, 해, 박수 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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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이거지! 좋았어 아 초래기 괜찮겠는가? 아 물론 괜찮습니다 좋았어 초래기의 무리가 기대된다면 박수 한 번 주시고 좋았어 좋았어 네 미신대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 반전이 자기 건네를 움직이고 있잖아 말도 안돼 넌 더 맞춘대 동물 위로 올리고 양육스러워 레츠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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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게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일지 먼저 탈춤 대표 앞으로 나오시고 자 앞으로 나오시오 오케이 자신있어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 좋았어 자 탈춤 한 번 보도록 하겠어 음악 주시오 탈춤 랍더 비트 예스 예스 에이 자 우리 뼈 한 번 보러 다 같이 1 2 3 1 2 3 1 2 2 1 2 3 2 2 자 빠르게 1 2 3 1 2 3 출발 1 2 3 자 뒤로 가자 시작 1 2 3 한 번 더 우우 와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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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이야 진짜로 나왔습니다 와우 기부대 끝나고 저 친구 가볍을 어떻게 벗을지 아쉽게 하냐 자 다음은 초랭이 팀의 박연아 대표 앞으로 나오시고 이리 봅시다 고기춤으로 찢어봐 잠깐만 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초랭이한테 기가 눌렸나 보지 하하하 할 수 있어 제가 아까 움직이지 않았던 골반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수까지 치고 있어요. 박수까지! 손발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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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컴퓨티션에서 리스펙트 해보니라. 고생하구만! 하지만 이제 승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체 사자 탈춤으로 승패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힙선비팀의 사자 탈춤! 혹시 기대되시는가? 예! 기대되는 사람! 소리질러! 고생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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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할 시간입니다. 자! 사자의 머리를 담당했던 작은 고추 앞으로 나오시오. 맞은 머리에요. 엄청 맞은 머리에요. 자! 팔을 담당했던 양팔 앞으로 나오시오. 오! 오!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처음과 한 달 내내 예! 자! 다리는! 다리를! 다리를 벌려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머기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머이다! 왼쪽에 머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머이다! 야! 야! 오른쪽에 머기다! 야! 예! 오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선기 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고맙소! 왼팔이 마지막에 안 움직였다는 건 비밀로 같이 갈게. 자! 이제 마지막 초래기 팀의 사자 탈춤. 준비되는가? 준비되었어. 너희들 준비되었는가? 예! 고맙소! 고맙소! 기대되는거야! 자! 마지막! 초래기 팀의 사자 탈춤! 주시오! 오케이! 라스트 밴틀! 사자춤! 오케이! 잘 보자고! 오! 저 밴틀초링이 아까 두밍을 맞고 온 것 같은데 위치가 빨라졌어! 귀여워! 예! 뒷다리에 다시 잘 잡았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라! 오! 오! 제대로야! 뭐야! 맨 뒤에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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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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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Zusch아! 자, 다 나온 것 같은데 믿었어, 믿었어, 믿었어 혼자 나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 꼭 한 명을 부르고 싶다면 누구? 나와! 누구야? 나 이름 들었어 나와 나 찍은 사람 양진별로 나와 여기서 이름 부르기라 해 잠깐, 혹시 아까 2,900몇 일인가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거기 미니스는 당신 나오라고 오케이, 좋아 하늘이 같은 여자친구 앞에 가서 게임자들한테 울음을 잘하고 있는데 혼자 여기 편하게 한 자리 있어 자, 이렇게 추운 날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민속촌에 혼자 놀러 오신 이 초랭이에 박수 한 번 주시오 내가 싹 해줄게 오케이, 그렇다면 초랭이들은 지금부터 가면을 벗고 자신의 동행인이 맞는지 확인해 볼 시간에 가져볼 것이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가면을 벗도록 하겠소 자, 하나, 둘, 셋 자, 혹시 정답 맞춘 초랭이는 손 한 번 들어보시고 초랭이 보고 손 들라 했어 너보고 손 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오케이, 정답 정답 고생하는 우리 초랭이들에게는 우리 민속촌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3주년권에 체험장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일매기 때문에 한 번씩 체험하시고 다 같이 온 분들은 돈 내고 체험하시고 자, 다시 한 번 우리 고생이 있는 초랭이들에게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랭이들 앞쪽으로 최종으로 나와주시고 자, 잠시만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초랭이들에게만 춤시키기가 미안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특별 부대 한 번 준비해 봤어 와우 초랭이들 뒤로 돌아 자리에 안전 도와서 지금과 택배부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시오 아우 예스 파이팅 짱다 돼 자, 마지막이야 이 자팀을 날에 마지막에 장식해 주시오 에이, 로 가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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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윙 렛츠 고 3, 3, 4, 3 세트! 세트!! 세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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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